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새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새사슬을 메었어도 새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지죠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살리는 만남 우리 강단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강단 24 안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다 저는 그거를 늘 확신하거든요 강단 안에 모든 우리가 응답받을 말씀과 또 한 주간 성취될 응답과 본부의 모든 흐름과 모든 말씀들이 다 녹아져 있다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강단 24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24 할 때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24 할 때 이 강단 말씀이 내 안에 막 흘러 넘치는 그런 부분이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24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와 사건이 나를 막 누른다 문제의 사건에 24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다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겠죠 이런 상황이 있죠 아이를 갖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반모입니까 아이만 보여요 아 쟤는 몇 살쯤 됐겠다 아 저런 아이들의 옷이 참 예쁘네 아 딸들 옷이 참 예쁘네 그게 우리도 모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차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계속 차만 보여요 아 신차가 나왔네 아 저 차를 사야 되겠다 24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단에 24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들어찌면요 아 내가 저 영혼 살려야 되는데 아 내가 내게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면 저 사람에게 완벽한 해답이 될 텐데 그게 딱 들어오는 게 24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전에는요 봐도 못 봤어요 보여도 잘 몰랐어요 근데 강남 말씀 24 하다 보니까요 아 저 사람이 지금 12가지 영적 문제에 완전히 빠져 있구나 완벽한 해답 대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달해 줘야 되는구나 이게 우리는 강단 말씀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적용이 됩니까 24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24 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또 성구경신 때 쓰시고 많은 성돈들이 내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읽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분이 계시다 응답 되게 되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24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강단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적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매일 읽고 기도한다 내 안에 24 되게 되겠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써냈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내가 뭘 썼더라 그리고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번 기도해요 금요철학에도 시간에 기도 시간이 남으니까 보면서도 기도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쩌야 되겠습니까 이제 매일 읽고 기도하고 선포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 안에 이 하나님 말씀 언약이 24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현장에 영적 지갑 변동 일으키는 모든 살리는 만남이 되어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족과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어 살아가는 귀신들인 거라사 광인이 등장을 하죠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 만나면 당연히 저 사람 바뀌겠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기 때문에 나를 만나면 이런 사람들은 변화될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단의 말씀 24 대무로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이 먼저 일어나고 내 안에 넘쳐 흐르는 그 예수 그리스의 생명력으로 장막터가 넓혀지는 또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삶을 사시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현장의 영적 실상을 보는 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광풍을 꾸지지셨죠 지금은 이제 누구 꾸지지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청년이 와서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을 꾸지지셨어요 저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귀신이 어딨냐 그런데 강단을 통해서 뭘 계속 강조하셨습니까 귀신은 실체다 이 영적인 존재는 실존한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믿죠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귀신 악의 영들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서운 존재가 전혀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귀신 무서운 귀신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온 적이 없어요 오늘도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에요 이 더러운 흑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이 더러운 영을 꾸지져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문과 권세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면 10장 19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엄청난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문과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현장에서 흑암을 결박하는 연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거라사 광인이 자기 몸을 돌로 해치고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해도 하고 귀신을 시키는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 영적인 부분은요 생각이 장악당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온다 완전히 오늘 군대에 귀신이 들어오면 완전히 장악되어 버리는 상태죠 그런데 조금 한두 마리가 역사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과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을 먼저 잡아버려요 불신앙적인 생각 하나를 붙잡고 굉장히 문제와 걱정과 염려와 완전히 그쪽으로 잠식되게 만드는 그 생각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혹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몸을 자해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왜 계속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가 계신이 이미 생각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도록 계속 속이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본인을 가치 없는 존재로 자존감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자해하고 죽고 싶도록 만드는 게 이 흑암 세력의 역사죠 성경을 보십시오 가련 유다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죠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러면 영적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 24를 통해서요 날마다 내 안에는 성령의 생각이 샘솟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적용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은 또 설 명절 기간입니다 그러면 가문에 흐르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니까요 어떤 가문은요 굉장히 우울합니다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문은요 돈의 사정을 사죽을 못 씁니다 가난의 대물림이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가문은요 굉장히 폭력적이고요 어떤 가문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있죠 이걸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 복음 깨달은 나를 통해서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고라와 고라 자손들이 나오죠 고라 누굽니까 아론의 사촌들이에요 아론만 대제사장 하니까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뒤치다거리 하냐 우리도 대제사장 되게 해달라 대모하고 막 일어난 거예요 여론들이 이제 막 일어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고라를 떨어뜨리시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라의 자손들은 그렇지 아니었어요 아버지 세대에는 그렇게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자손들은 그걸 끊어냈어요 고라의 자손들이 성경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시편에도 등장하고요 다위 시대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수임받은 게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낼 수 있다 그런 가문 보구마의 장막토를 넓혀 나아가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한 영혼을 살리는 열정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선포하는 이 귀신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잖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율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죄사함 구원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감삽니까 그리고 요한에서 3장 8절 뭐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석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를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셨죠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요 이 풍성한 복음을 매일 누리면서 생명 살리는 열정에 솟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오셨죠 참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죠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선지자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다른 것도 믿고 돈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명예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같이 믿어요 이런 혼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기 안에서 생명 살리는 열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왕적인 권세가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 가진 마귀를 완전히 박사 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결코 이길 수가 없죠 이 왕적인 권세가 강하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왕적인 권세를 강요하지 않는다 영적 싸움 연약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사역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왕적인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세계보고만 외치는 거예요 우리만 믿고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이런 종교적인 관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니까 현장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2, 3, 7나라 5천 종족을 우리가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영혼 살리는 열정의 근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지역 사람들의 반응이 안타깝죠 거라사 광인 너무나 유명한 그 지역 사람이에요 아무도 못 말려 사람들에게 소문 다 났겠죠 저곳에 가지 말라 아 그 귀신들 낸 사람 이상한 그 사람 가면 큰일 난다 소문 싹 다 났겠죠 너무나 유명 인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광인을 치유하셨어요 그 사람이 회복되었어요 한 영혼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제발 가라는 거예요 아 한 영혼 살아 그런 거 뭐 영적인 귀신? 아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지금 돼지대가 몰살한 그 금전적 손해를 보니까 예수님 제발 떠나 가십시오 안타까운 반응과 상황 아니겠습니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발로 그냥 걷어차버린 꼴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명예와 성공 중심에 찌드는 사람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축복인 영원한 생명 영원에 대해서 보장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다음에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찌들린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의 소중함을 붙잡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비추는 영혼의 망대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전 스타트 목사님의 비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버스로 표현을 하셨죠 운전기사는 굉장히 집중하고 운전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자는 사람, 딴짓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있죠 이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다 말씀하셨죠 반대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이 모두 강단의 24초점에 맞춰져서요 항상 뭘 봅니까? 맨날 보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제 전도 대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할 태신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언제 전할까? 그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나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건강한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의 모습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기본기예요 강단 말씀 23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강단 말씀에 가득 들어와 있는 상태죠 말씀이 영적인 기본기잖아요 그리고 이걸 붙잡고 뭐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전도 대상자입니다 누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타이밍이 왔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열정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열정이 있었다가 언제 있었냐 팍 식어버려요 기도는요 말씀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금의 열정과 그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냐 도미노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작은 도미노가 1.5배 되는 다음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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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배 그러면 그 나중에 가면요 엄청난 크기의 도미노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5cm짜리의 이 도미노가 지구에서 달에 닿을 만큼 큰 도미노의 크기로 된다는 거예요 복리효과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죠? 기도란 이런 것이에요 기도하면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영적 지갑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기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작은 시작만 하면 돼요 5cm짜리 도미노 넘어뜨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럼 기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매일 기도 결단했다 고로 나는 잠자기준 가장 평화로운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른다 찬양 한 곡 부르는 건요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유튜브 검색해서 한 곡 듣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뭐하다 바쁘고 뭐하다 바쁘고 패스할 때가 있어요 아니다 나 오늘 찬양 한 곡 부른다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모두 다 강단의 24대여서 뜨거운 기도의 사람에 되어서 3인 1조 3운동 형장에서 영적적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